안녕하세요 에드..저는 안녕하세요 저는 안녕하세요 저는 에드머입니다 안녕하세요 에드머입니다 흠.. 와 그거 빼기 ㅈㄱ 많다 근데 양이 장난인데요? 뜨거운데? 아.. 뜨거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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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뜨거워 지지는 줄 알았네 아 뜨거워 뱉을 수도 없고 뱉을 수도 없고 보컬 뱉을 수도 없고 아 뜨거워 왜 이렇게 뜨겁게 해 짜장면 해산물도 먹으시고 바삭 새우 피자 밥을 먹어볼까 여기다 밥을 비벼 먹은 맛이 있을까 없을까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하세요 아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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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여러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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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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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.